수학의 답 도수분포 다각형을 공부한 친구들은 또 여기로 와야 됩니다. 찢어진 거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. 자 그런데 계속 이쪽만 이렇게 찢어진 것들은요. 뭐 전체에서 나머지 학생수 빼가지고 여기 찢어진 부분 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히스토그램에서도 도수분포 분포표에서도 많이 했거든요.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. 똑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는요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와봤어요. 조금 난이도는 높은데 우리 이런 것도 충분히 수학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렇게 우와 완전히 난리 났어. 세로축이 다 찢어져 있어요. 어 그게 뭐가 난리 났어요? 여기 다 여기가 그래프가 살아 있는데 왜 난리가 났냐 하면요 얘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4명이라고요? 한 칸이 4이라서요? 누가 한 칸이 4이래요? 어디 한 칸이 4이라고 돼 있는데요. 한 칸이 1이래요? 그런 말 전혀 없어요. 내 추측으로 풀면 안 돼요. 한 눈금이 몇인지가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조건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얘를 눈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책을 8권 이상 읽은 학생이 몇 명인지 구할 수 있어요. 책 8권 읽은 학생 이상 읽은 학생 이만큼이에요. 얘 몇 명인지 얘 몇 명인지 모르는데 무슨 답을 하겠어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답을 구하는데 집중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세로축을 만들어 줘야 된다. 그게 1번이 됩니다. 그런데 문제가 다정하게 세로축의 눈금은 몇일까요? 라고 나오고 2번으로 이렇게 나오면 참 친절하거든요. 그런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때요? 그건 니네가 알아서 생각해야 돼. 그냥 알아서 어떻게든 해서 얘를 구해라고 나옵니다.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첫 번째 저 세로축의 눈금을 해결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시키지도 않았지만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. 자 그럼 이 세로축의 눈금을 어떻게 해결할까요? 힌트가 뭔가 주어져 있겠지 하고 저기 있는 잔뜩 써있는 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. 어느 학교 학생이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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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필요 없고요. 중요한 거. 80명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조사했대요. 몇 명한테? 얘네 다 합치면 80명이라는 힌트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. 아 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 얘 가지고 해볼게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눈금이 하나가 몇인지 모르죠? 그럼 그냥 하나를 별이라고 해요. 모르겠으니까. 그럼 얘는 뭐겠어요? 2별. 여기는 3별. 이렇게 한 칸이 되겠죠? 그럼 한 칸을 별이라고 하면 얘는요. 하나, 둘, 셋, 넷 칸이니까 4별이에요. 얘는요. 다섯 칸. 5별. 얘는 여섯 칸. 6별. 얘는 세 칸이네요. 3별. 얘는 두 칸이네요. 2별. 자 그러면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 해볼까요? 둘이 더하면 9. 15. 15에다 3 더하면 18. 2 더하면 20. 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합쳐서 20개의 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근데 다 합치면 몇 명이라고요? 80명이래요. 이제 별이 해결될 것 같아요. 별이 몇이었다? 20에다 4 곱해야 되죠? 한 칸이 4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한 칸이 1이라고 생각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? 아 한 칸이 4구나. 그리고 여긴 8이구나. 여긴 12구나. 이렇게 눈금을 찾아 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는 얘네들을 다 눈금을 세워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. 다 안 써도 알 수 있죠? 한 칸이 4니까 네 칸이면 여기는 16명이었던 거고 여기는 20명이었던 거고 여기는 24명이었던 거고 여기는 12명 여기는 8명이었다. 이렇게 한 방에 눈금 하나 해결했더니 뭐든 몰랐던 걸 다 알게 되는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. 자 이제는 뻔한 뭐예요? 두 번째 문제. 얘를 풀면 돼요. 세로축 눈금 4라는 거 우리가 알아서 찾아냈고 그래서 8권 이상 읽은 8권 이상 읽은 친구들은 몇 명입니까? 20명입니다. 완전 초고속으로 답이 나오죠. 자 세로축이 찢어져 있다. 뭘 먼저 해결하라고요? 눈금 한 칸이 몇인가를 어떤 수, 별이나 하트나 뭐나 어떤 수로 나타내서 전체 합계를 이용해서 구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. 99% 나머지 1%의 생각만 더해서 최종 답을 완성하면 되겠어요. 불타오르네. 불타오르네. 64%의 생각만 더해서 적 just terrible 모든 게 좋은 2급 eder의 생각만 더 여름에 함 lust하기 Lipo demi